이경아 미소야! 팔자국 치자 호적도 깨끗한 벌상문은 언제 봐도 퍼펙트 근데 참 이상하지? 왜 난 당신만 보면 기분이 나쁠까? 당신의 딸 미소가 살아있습니다 미소가 살아있고 내가 찾고 있다는 거 청기누설인 거 알지? 아직은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절대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는 겁니다 누구? 천하그룹 전담 청소도우미 정혜수입니다 법대라도 나왔어? 맞습니다 우리 혜수 법대 나왔어 얘 내가 창피했어? 다른 검사들 와이프나 여친들 보면 자연스럽게 너 비교됐어 추세용은 내게 사랑이자 탐욕이자 야망이야 올라가고 싶은 하늘 끝이야 상관님도 네 진짜 엄마 내 딸 한별아빠 강지호도 나보다 네가 더 좋대 내게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너 아직 강지호하고 안 끝났지? 아직도 강지호 사랑하지 말했잖아 나 너 다른 여자 죽이 싫다고 나 혼자 갖고 싶다고 무엇을 상상하든 훨씬 더 독하고 무섭고 살아있는 게 고통스럽다는 걸 알려줄 거야 착한 정혜수랑 영영 이별이야 내게 사랑은 거야 내게 사랑은 혜수 를 내게 사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